저는 머스키에서 댄스와 서버 복구를 맡고 있는 민주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님이 머스키 소개를 너무 많이 해서 두 분이 할 말씀이 없죠? 뭐 질문하실까요? 오늘 첫 무대였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오늘 첫 무대가 긴장도 되고 있는데 100% 다 발휘할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 좀 실수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너무 많이 긴장을 했는데 솔직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도 쇼케이스 여기를 봤는데 첫 무대를 완벽히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정말 광신장이신 것 같고 오늘 진짜 바쁜데도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머스키 기사 낼 때 이쁜 사진 찍어주시려고 왔는데 오늘 머스키의 멋진 포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기자님들 사진 잘 이쁘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스키 먼저 정면 아주 이쁘게 이쁘게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정면 사진 한번 포즈를 보겠습니다. 이쁘게 평범하게 찍어주시고요. 이어서 이번에 조금 도도하게 도도하게 어우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조금 섹시하게 아 우리 기자님들이 머스키의 매력 속으로 빠지게 섹시하게 어우 우리 할덕이 혹시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노래 대박 안 나면 진짜 두고 보자는 눈빛인데 이어서 우리 머스키 약간 측면으로 측면 사진 두 분이 측면 사진 한번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쁘게 찍어주시고요. 이어서 반대편 저쪽 측면으로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안무 연습보다 눈빛 연기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우 고기 좋습니다. 아무튼 뭐 더 필요한 포즈 있으십니까? 우리 기자님들 우리 머스키가 웬만한 포즈 신인이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니까 아니 약간 엮기스러운 것도 괜찮나요? 좀 웃긴 거 표정 좀 재미있게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아 그래요 예 얼굴을 보기다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망가질려고는 안 할 때 아무튼 보기 좋고요. 뭐 조금 아쉽다 나 이거 한번 포즈 잡고 싶다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머스키가 하고 싶은 어 포즈 잡고 예 사진처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찍어주시고요. 음 좋습니다. 아 개인기도 있나요? 개인별로 아 개인별로 좋습니다. 우리 그 한도경 씨부터 예 치셔가지고 아 눈빛이 뭐 이별이별 타오릅니다. 예 먼저 아 부두 앞에 좋습니다. 예 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한 3초씩 써주세요. 기자님도 사진 찍을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또 그쪽 측면보고 예 정면으로 가장 또 자신있는 도즈 예 예 한 3초 정도 멈춰주시고요. 예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는 포즈죠.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아우 좋습니다. 아우 예 예 그 우리 또 기자님들이 디테일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뒤로 해서 탁 찍어버려 예 예 포즈 한번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즈 마지막. 진짜로 예 뭐 다른 분들은 다리를 막 찢어버리고도 그러는데 그런 건 안 되시죠? 예 좀 이렇게 기자님들이 아 이거 기사 쓰면 좀 이슈되겠다 싶은 포즈 같은 거 예 없으면 좀 자신있는 거 하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아우 좋습니다. 약간 신비주의 같이 어 좋고요. 이어서 우리 그 금준님 나와서 또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금준님 오늘 처음 봤는데 시스타의 소유씨랑 좀 닮으신 거 같기도 그래야 얘기는 듣죠?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금준님 또 정면보고 포즈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당당한 포즈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어서 또 섹시하게 예 섹시하게 한번 트여주시고 어우 그래요. 좋습니다. 예 측면 이쪽 측면으로 또 한번 사진 좀 이번엔 귀엽게 예 귀엽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게 또 쇼케이스 끝나고 집에 가면 다 이런 포즈 할걸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원없이 하고 싶은 포즈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너무 귀엽네요. 예 좋고요. 다시 한번 또 도도하게 예 좋습니다. 아 우리 그 금준님도 또 안무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뒤택 뒤택을 살짝 돌아보는 거 한번 하나 둘 셋 어우 좋습니다. 사진 하나씩 찍어주시고요. 아무튼 뭐 우리 그 기자님들 좀 더 이쁘게 보정도 하셨으면 해서 어차피 우리 머스키 첫 공연 사진 나가는 거니까 이쁘게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알 그 그